1. 문체부 관광개발자원사업 공모사업 최무선 영상체험관은 문체부 관광개발자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억원을 들여 최무선과학관 1원의 995평방미터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. 이곳은 최무선장군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화약 제조 VR기기와 진포대첩을 체험할 수 있는 4D상연관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과학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2. 문체부 관광개발자원 3. 문체부 관광개발자원 그래서 출 Haben회 proximity hanya 신경 Wat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